2. 3. 5. 5. 5. 5. 5. 왜 이래? 내가 말했지? 하체는 항상 쿨. 차갑게 하라고. 열이 많음 아들은 빨빨이라고. 아이씨, 그렇다고 이거 벗겨? 그럼 어쩔 거야. 뭐라도 해봐야지. 혼인신고하고 시어머니 짓 하면서 집안을 삼켜 먹을 기세인데. 아들 낳는다고 뭐 달라지냐? 점장이 말대로 해.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. 아, 그래도. 모닝이 너무 모닝인데. 와이정전은 피로가 풀리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가장 강하다. 내 와이정전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하거든. 무슨.. 너희 없이 거gew 네가 이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지 마. 흥신 손해 어, 이사장 드디어 알아냈어. 리 Tanzs Cats 이 후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